행복해 오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에요 퐁신퐁신한데 탄탄해 오 이 느낌이구나 너무 편한데?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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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고 싶다 해산물 콜떼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턱이 있게 되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딱딱 걸리는데 이때 계속 걸려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거 조금 주의해서 천천히 넣어줘야겠다 발바닥 아파요 가볍게 불편해서 맨날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서 신으려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제 장자리를 세팅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볼까요 면 가방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집에 갈 때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폭신폭신 도톰합니다 진짜 자축매트 뺄까 저 자축매트 밑에 뒀던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빼야 되겠어요 여러분 짱이에요 완전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에요 퐁신폭신한데 탄탄해 어 이 느낌이구나 와우 장난 아닌데 제가 지금 이게 퀸사이즈거든요 이게 펠리세이드 지금 가로가 하고 거의 딱 맞아요 짱이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폭신폭신해요 여러분 진짜 넓고 딱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와 진짜 폭신폭신하다 나 왜 여기서 자는지 알겠다 왜 요즘 차박에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왜 요즘 차박에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이 발포 매트는 이쪽에다가 해줄까봐요 발 아프니까 랜턴을 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위에다 이렇게 거는 거 이걸 샀습니다 좀 낫다 이거를 더 완전히 애매한데 이쪽에다가 지금 해줄까 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곳인데 이렇게 걸어져요 맘에 들어요 이쪽에다가 일단 올려놓고 이따가 빼서 쓰겠습니다 다 하고 물 채우러 가고 있어요 손 씻고 화장실 들렸다가 이제 맥주 마실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아 아 짐들 빼놨고, 쓰레기통, 물, 테이블 의자 여기에는 랜턴들, 멋있기 이런거 들어가 있었어요. 저 박스에는, 다시 또 난장판이 됐고, 여기 지금 랜턴 하나 걸어놨습니다. 알로는 아직 안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1리터짜리 테라 이제 금방 또 해가 질 것 같아요, 지금 4시거든요. 돌이, 돌이 여기에 들어왔네. 여기 여기서 내보내줘야지. 날로 틀었더니 너무 더워져가지고, 다시 껐어요. 머리가 너무 더워져서, 다시 껌질을 꺼내야죠. 아앗. 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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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씨가 어떠냐면 9도에요 9도 그래서 막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세코 이거 큰 거를 틀면 덥고 얘를 틀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더운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사연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추위가 있는 게 낫지 더운 거를 싫어해서 제가 요즘에 배가 본듯 옛날 드라마인데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에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빔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가 약간 좀 고민이에요 여기는 밀치기 달인이 준건데 너무 맛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맥주 안주로 파구이? 그것만 한번 해먹어 보려고요 근데 오늘 팬을 고기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거 큰 거만 가져왔거든요 먹어보려고요 이번에는 거나 한우다 쪽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고기를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음 불 지금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이제 구워 먹어볼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걸로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집에서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아는 맛이라도 기대가 됩니다 이 안쪽에서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기름은 나오지만 초반에는 살짝 이거 하고 이거 세팅하느라고 귀엽죠? 이거 이제 쌈장하고 와사비하고 소금 흐흐흐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고기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안심에 안질 수 있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고파 팽이버섯 핫도그 comb 정답이 아닙니다 뭐부터 찍어먹어볼까요? 포기 소금 미쳤다 진짜 튕글탕글해 와사비 와...클클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마블링이 잘 됐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다 와... 장난 아닌데? 배가 본드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다봉이 야뜰다봉이 내가 좋아하는 아 매워 청양고추 오뎅통 넣어 먹으려고 쏙밥 가져왔었거든요 몰라 그냥 입안 가득 먹고 싶었어 어머나 이렇게 상큼해지는거야? 어머나 여러분 쌈에 쏙밥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몰랐는데? 제풀을 너무 약하게 놨더니 너무 늦네요 지금 나를 애타게 하네 그러지 말래? 파 위에다가 쪼로록 부어줄건데 고기는 앞접시가 딱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편해 봐 이제 드라마에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약간 이번에는 제가 좀 힐링이 필요해가지고 조용히 쉬어 볼게요 음 제가 주말에 먹을때는 저희 남편하고도 놀러온 조카들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제가 몇 점 못 먹었거든요 일단 먹는 게 더 이상 오지마 음료 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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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파구이 이렇게 해먹어보세요 이제 난로를 틀었어요 추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난로 위에 돌아가는 에코팬 그것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위에는 엄청 뜨겁고 밑에는 발 시렵고 진짜 그런 상황 이렇게까지 온도 차이가 심한 건 거의 지금 처음 느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밑에 발밑 쪽에 지금 전기난로 해놨어요 오늘은 깨랭! 그냥 소주 먹기 싫은 날 그런 날은 또 그냥 요렇게 저는 샷으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고야 편한 걸로 사왔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가 지금 크리스마스 소리 뭐야? 음! 진한 그 냄새가 느껴져요 여러분 옆에 팀이 저 딸기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안주에다가 먹어볼 생각입니다 뭐야 이거? 와 겨울 딸기 진짜 최고다 어마어마 밑에 매트에다가 다 쏟았어 어마어마 밑에 나중에 어떻게 빨지? 이게 그냥 이 제임스는 보통 커피에다가도 많이 타 먹잖아요 아니면 티 뭐 이런거에 섞어먹어도 맛있는 약간 달짝지근한맛 그래서 그냥 혼술하기에 되게 좋은 술 같아요 딸기 없었으면 어쩔거? 진짜 딸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밖에는 숲이 보이고 술 한잔 먹고 앞에 넷플릭스 보고 날로 틀어놔서 따뜻해요 근데 진짜 천장은 완전 따뜻해요 온도가 완전 달라 천장에 팬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여기가 뜨거워 원래는 우롱차 아하하하하하 제가 이랬는데 이게 프로모션해서 많이 해서 세일하길래 사왔습니다 우롱차 아니면 녹차 아니면 우유 저는 옛날에 양주 딸기 우유 먹는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슬슬 두 장인데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왜 이렇게 맛있냐 큰일났다 아 랜턴이 랜턴 저거 다 충전시켜놨었는데 이게 아구아 잔인데 양주 잔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아무튼 얘 아구아 전용 잔이에요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먹으려고요 짠 짠 짠 허깨차후궁 궁합이 안 문네 창작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역시 고체 연료 저도 칼하고 망치 있는데 얘 좀 가늘게 쪼개고 싶다. 요즘에 부시 스타일로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저도 작년에 막 몇 번 해봤는데 어려워 가지고 고체 연료 많이 있으니까 고소하고 한입 한입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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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을 좀 작게 해야지 되게 마법 같다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그 몇 시야 지금? 한 10시 좀 넘었나? 아이고 저...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일찍 잘라구요 난리다 난리 아무튼 여러분 저는 카메라 값도 무엇 이거 뭐야 불에서 불 맛이 나요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약간 올라오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봐 뭐 여기 또 이렇게 여전히 새벽에 난로 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 곰탕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건 떡이에요 떡 떡 껍질 떡 또 떡 된 양 떡 떡 요거하고 같이 먹을거에요 맛있겠죠? 집어먹어볼까 아 뜨거 오늘 시에라컵을 안가져와가지고 조금씩 진짜 밖에 그냥 별거 없는데 자꾸 보게 돼요 그냥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 밖에 없어 저게 왜케 매력적이야 근데 이거 걸어놓은거 아예 못썼어요 이게 생각보다 제 차 길이가 아무튼 거시기 해가지고 못썼습니다 아 이거 진짜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편하게 잘잤어요 제가 이게 지금 좀 큰 사이즈인데 작은 사이즈로 하나를 더 살까 생각중이에요 이거는 항상 어디로 어떻게 접어야 돼 몰라 모르겠다 아침에 살짝 숙취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항상 숙취를 원래 달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뭐 여명이라든지 상쾌한이라든지 애비용으로 항상 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집에다가 뭐 바꾸면서 다 놓고 왔나봐요 없더라구요 망했지 뭐에요 지금 완전 말짱해졌어요 아까 그 곰탕에다가 그거 먹고 완전 지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차박이 겨울에도 엄청 좋네요 근데 제가 지금 차박 텐트가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좀 작아요 생활해보니까 조금 타이트하더라구요 촬영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차박 텐트 고민이 됩니다 차박이 엄청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진짜 지금 이번에 굉장히 큰 만족을 했어요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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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쨰 진짜 이 도톰한 두께 보이시나요 최고만도 이걸 어떻게 접었었지 처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조금 많이 똥똥하게 됐어요 코너가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만큼만 닫아서 갈래요 너무 지금은 뚱뚱해졌다 아 다시 자고 싶다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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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치웠어요 내부 세팅도 다 해 아 아 세팅이래 내부 철수도 거의 다 했고 오 뜨거 호빵만 먹고 가려구요 아 난로도 지금 스스로 다 꺼졌어요 엠프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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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캠핑 와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 하 내 아무리 어제 술을 먹었다 한데 이걸 놓치고 갈 순 없지 맛있고 그랬어 그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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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0놀이 날지 난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음 아 앞에 분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좀 흐흐흐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실 철수 시간 지났는데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여기 있던 모두가 다 갔어요 저만 남았는데 제 여기 바닥에다가 어떤 이 깔개가 안 말라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즐거운 캠핑으로 또 찾아올게요. 지금 날이 별로 안 추워서 더워요. 더워. 저기 지금 공사 중이라 소음이 좀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달달한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안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